엄마 나 심심해 선아 엄마는 배고파 심심해 뭐? 심심하고 배고파? 네! 그래서 아빠가 준비했어 짜자잔 이게 뭐야? 푸디버디 팝콘치킨 흔들어 먹는 거야 흔들어 먹는 거야 팝콘치킨? 흔들어 먹는다고? 치킨? 빨리 먹고 싶다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팝콘치킨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먹는 거야 네! 근데 무슨 게임? 선을 좋아하는 거 슬리마카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팝콘을 축구해요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준비됐어요? 네!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이길 거다 자 오늘의 그림은 선이가 좋아하는 삼리오 크루미 아 귀여워 스리마카 게임에서는 어떻게 돼? 네 색깔 뽑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이거? 에이 모르겠다 이거 3개 우와 날 조금보았어요 괜찮네요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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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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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잠깐! 바꿀 기회에 주면 안 돼요? 안돼요 바꿀 기회에 줄게 안돼 안돼 바꿔! 아니야 싫어 하나 둘 셋 우와! 75다이스! 우와 진짜 크루미 색깔을 크루미 색깔을 딱 뽑았어 몇 번째 뽑았어요? 첫 번째 자 저도 나쁘지 않아요 색깔 그쵸? 자 준비 시작 시간 몇 분이요? 아빠 맘대로 그나마 여기는 보라색을 뽑으면 신선 선수 크루미 크루미 느낌이 납니다 벌써부터 크루미 느낌이 나요 오오 뭐야 이거 불어뜻 크루미예요? 마이 멜로디야 크루미야 자 피클 투스 피클 장비가 나왔습니다 나도 새 장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쟀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는 카메라 제발 제발 배고파요 제발 배고파 써니 자 그럼 나 못먹어요 서니한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엄마는 오늘 요리 도와주세요 이따가 써니가 좀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장맛이랑 달콤치즈맛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걸로 어떻게 할까요? 달콤치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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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맛 달콤치즈맛 자 뚫려주세요 네 에어프라이기에 8분에서 9분정도를 돌리면 됩니다 쉽다 뭐야 이거 스티커? 스티커 우와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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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뜯어봐 선아 우리 스티커 뜯어볼까요? 네 이야 총 12개의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를 다 모으면 네 선물세트를 준대요 우와 우와 빨리 들어 오 뭐야 빤짝거려 크로우니 오 크로우니 나왔네요 어 크로우니 크로우니 자 자 자 스티커 이따 붙여봅시다 네 난 달콤치즈맛 난 짜장맛 난 짜장맛 우와 어떻게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어우 배고파 자 흔들어주세요 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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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배 먹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잠깐! 게임에서 잤잖아요. 나 지금 배꼽을 소리 들려? 실제 의상은 소원아 우리 같이 왔죠? 엄마 같이 왔다! 진짜? 역시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나도 먹어볼래 엄청 큰 애로 봐 진짜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탈콤해 너무 맛있다 자장말 달콤치즈 맛 치킨의 짜장 절묘한 조합인데 달콤치즈 맛 너무 맛있는데 선아 우리 스티커 붙여볼까? 좀만 기다려봐 뭐야 특히 아빠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왔죠? 네 오 동시에 먹어볼까? 동시에 먹어봐 어떤 맛이네 맛있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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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 여기있어요 여기 선아 그럼 우리 스티커 붙여볼까요? 네 크로니 크로니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른 것들을 뜯어볼까? 네 이게 뭔지 알아? 시원한 스티커 오 하나 둘 셋 짜잔 몽이 오 몽이 나왔어요? 네 바나나챠챠 유리 보니 오 선아이 좋아하는 그네 오 선아이 뽑고 싶었던 그네 맞죠? 네 자 우리 붙여볼까요? 네 크로니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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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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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스티커 많이 모아야 되니까 하루에 두 개씩 모으면 안될까? 밥으로? 다섯 밥으로? 뭐야 또 먹어? 너무 맛있어서 같이 먹을래요? 좋아 좋아 앉아 앉아 맛있어 자 드세요